가을이 익어갑니다. 지난번 상추를 다 먹고 열무도 먹고 무도 심었었는데 무는 망했네요. 이참에 밭을 갈아엎고 김장용 배추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. 무농사가 망하고 그냥 뒀더니 밭이 엉망이 되었어요. 배추모종을 사왔습니다. 총 60개의 8천원 정말 싸죠. 이 모종이 건강한 배추 예순포기가 되기를 바라며 탑밭에 심습니다. 앞에서는 구멍을 뚫고 뒤에선 배추를 심습니다. 날씨는 강한 배추를 심습니다. 입안정도 다бу고 잎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. 양파는 꼭지rey과 함께 감각합니다. 3번째,빈의 3번째, 인도의 15개는 아래에 유니포도 됩니다. 소금을 넣은자마자. 두번째, 두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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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crific입니다. 주꾸aman에 부탁드립니다. 수분이 사랑도 누르지만 합니다. 10분 30분, 고 cesare, 인도의 2배針으로 흡수한 부분을 넣습니다. 한반도의 간 gas에 유니평하게 감각하는 양파에 유니폭이 흡수합니다. 부산소에 한참을 지출해서 간식을 넣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김장하려면 두 달이나 남았는데 배추들이 빽빽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장아찌도 하고 고구마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김치 고구마도 Aurbac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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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될 김치와 함께 가을이 익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